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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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너 때렸냐? 너가 너 때렸냐고? 릉다야! 안녕? 안녕, 안녕! 나 구릉다! 구릉다... 릉다야, 오늘 우리가 엄청난 걸 지었잖아! 그렇지! 음,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둘이 만든 허기허기 탈출 맵입니다! 자, 위 1층 파란색은 우리 릉다가 만들었고요 저기 위에 핑크 허기허기 탈출 맵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릉다야! 어! 우리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시청자분들이 2패 해줄 거야! 저번에 근데 내가 이긴 것 같던데? 어, 저, 저, 저거? 저 집? 음, 음, 음... 하하하하하하 자, 어쨌든 자, 1층은 이제 릉다가 지었고요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릉다 이거 이빨 되게 잘 지었네? 그렇지, 신경써서 지었지 어, 허기허기한테 잡아먹고 웃긴다 어, 릉... 어, 릉다야 나 잡아먹고 키고 있어 어, 나 빨려 들어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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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하하하하 릉다야, 어, 릉다야 이거 허기허기가 침 흘리나봐 어, 어, 얘 뭐가 떨어지는데? 어, 침, 침 우리를 맛볼 생각에 군침이, 군침이 도는거지 군침이 싹 도노? 어, 여기 문이 있다? 뭐야? 응? 근데 좀 잘 지었네? 뭐야? 얘가 신경써서 지었다고 어, 첫번째 문제야? 윙념에는 잘생겼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야, 이게 허기허기랑 무슨 상관인데? 하하하하 허기허기도 익녀면 유튜브 볼 수 있잖아 아니 아, O, X, 이건 당연히 이건 당연히 O지 야,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 정답! 어, 역시 정답 정답! 야 이게 허기로기랑 무슨 상관인진 모르겠지만 오 뭐야 이거 어디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우리 이제 허기워기가 사는 곳을 가게 될거야 버려진 공장 figure 야 버려진 공장에 똑같이 생겼어 블루 허기워기 탈출 맵 제작 구릉다 어어? 반갑다 나는 허기허기 카밀 컵도 없이 이곳에서 찾아오다니? 뭐 너도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탈출하려면 내가 만든 점프 맵을 깨야 해 그럼 점프 맵 열심히 깨봐 수고 야 진짜 이거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 열쇠 되나 이거 열쇠 어 여기 열쇠 잘 만들었는데? 오케이 어쨌든 릉다가 만든 점프 맵은 깨봐야겠다 어려워가지고 못 깰걸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어? 잘못 받는 거 아니냐? 잘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깨다니 야 본인이 못 깨는데? 올라가고 있어 염민아 기다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못 깨네? 굿 여기까지 올라가니 점프 맵이 너무 쉬웠던 것 같군 어기 오기잖아 어기 오기다 오 그럼 이번엔 너희들이 협동심을 테스트해보도록 하지 오 협동심? 자 자기 이름이 걸린 문으로 들어가 잉여맨 구룽다 어? 내가 오른쪽이구나 어? 내가 들어가려면 어? 왼쪽 어? 이거 어떻게 가? 어? 어? 내가 여기 발판을 밟아줘야 되네 어? 그래? 밟아줘 밟아줘 룬다야 밟아줘 어? 어? 왜 안 밟아? 어? 어? 밟아줄게? 응 밟아 어? 잘 안 밟아 올라오 어? 뭐야 점프 점프가 안 되는데? 얍? 얍? 응 안 돼 아아 간다 흡 맞지? 오오 오 염민아 뵙고 있어 어? 흡 에잇! 아아 너도 내려왔잖아 흡 아아 너도 막혀 있니? 넌 안 밟아 아니 난 뚫려있지 어 갈게 어 오케이 자 됐다 오케이 뭐야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 앞은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 혼자만 갈 수 있다는데? 내가 가야지 어? 안돼 염에 나가 어? 넌 못 오지롱 못 오지롱 그래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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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평생 허기허기랑 살아라 에잇! 흡 어?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어어? 사실 저기가 길이 야! 여기가 길 아니였어? 약간 연기쟁이 연기쟁이? 아 속았다 여기 선인장에 찔려 죽어야 돼 나? 어 그렇지 아 하하핳 에이퓨 모멘트 레이터 여미야 내가 열어줄게 일루와 어? 문 열어줄 수 있구나 오케이 내 점프웹을 닦게다니 분하다 잘 만들었네 허기워기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 핑크색 구간부터는 내가 만든 어기워기어친 탈추맵이야 핑크 허기허기가 살고 있는 곳이지 핑크 허기허기 탈출 맵 나는 핑크 허기허기 핑크 허기허기 쳐다보고 있어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지? 내 마음을 전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난 그 남자를 몰래 지켜본다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무서운 핑크 허기를 피해 집으로 가라 아무래도 블루 허기허기를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치?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 자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열쇠를 찾아라 열쇠를? 열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블루 허기허기가 있어 어? 블루 허기허기 밀리잖아 밀리네 뭐? 어쨌든 한번 플레이해봐 열쇠를 찾아봐 어 한번 내가 찾아볼게 어메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해 여기 밑에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벌써 찾았다? 어 뭐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으아 익혔네 오!!! 아 아무래도 이 핑크 어기어기가 블루 어기어기를 몰래 지켜보고 있나봐 그치? 아 위에서 맨날 이렇게 좋아하고 있네 몰래 자 그러면 여기 길은 뭘까? 내가 만들었지만 한번 들어가볼까? 이 안에도 열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 한번 먼저 들어가볼게 어어어어어 어이구야 으아! 이쪽이 길인 것 같네 이쪽이 길일 수도 있잖아 어 가볼게 어? 어? 어때? 거기는? 옆에나 어 좀 나가고 싶은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자 가자 찾았잖아 열쇠 그치? 다음 단계로 가려면 열쇠를 찾으세요 오케이 맹다가 플레이 해봐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라고 써있어? 어? 그런데 나말고 또 다른 녀석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어쩌면 좋지? 오 아무래도 블루어 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겼나 봐 똑같이 생겼는데 어 여기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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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맵 점프맵이잖아 여민 내가 내 실력 어? 보여줘 봐 보여줘 봐 한 번 보여줄게 어 여민아 내 실력 보여줄게 아 쉽지 이런거 에잇 에잇 으아아 여민아 너무 쉬운거 아니니 엉흥 아니 근데 아이 앗차 앗차 엉차 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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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살려줘 여민아 룽다는 잘난척을 잘난척을 했어 어 잠깐만 여기 만안경하고 일기장에 있어 이거 만안경 봐봐 만안경 있어 만안경 네가 챙겨 만안경? 응 챙겨 나 읽어볼게 여기서 항상 너를 훔쳐보곤 했어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넌 나의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핑크 허기가 몰래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봐 이 만안경으로 저기가 블루 허기허기 집이구나 그런가봐 한번 훔쳐봐봐 너도 훔쳐봐 어? 어 좀 보여? 어? 어 뭔가 많이 보이는데? 내가 한번 봐볼게 이걸로 훔쳐봤다는 거잖아 어 야 진짜 잘 보여 잘 보여 근데 근데 블루 허기허기가 아니라 우리 집 같은데? 잠깐만 니 얼굴도 볼게 내가 여드름 있는지 없는지 볼게 어어어 봐줘 어떻게 깨끗해? 아 진짜 못생겼다 뭐야? 이게 구름다이 집이래 어? 어? 왜 우리 집이 어디있는거야? 야 그러면 훔쳐보고 있다는게 니네 집이래였다고? 어? 뭐야? 어 뭐야 써있어 허기허기를 비해 도망쳤다 해피헨닝 상품은 상자 안에 있대 상자 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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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실? 볼까? 난 핑크허기허기 그래 맞아 난 인간 구름다를 사랑하고 있어 어어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으론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몰래 짝사랑하기로 했는데 몰래 만원경으로 른다이 집도 지켜보고 하지만 파란색 허기허기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더군 난 질투가 났어 그래서 파란 허기허기를 죽이고 너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만들었지 니가 나를 안좋아해도 좋아 평생 여기 감옥에 너를 가두고 내가 마음껏 사랑해줄테니깐 능다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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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좋아해? 그럼 평생 여기까지 사랑해 자 이런식으로 핑크 허기허기가 파란 허기허기를 죽인거야 죽이고서 혼자 남은거지 그리고 너를 가뒀어 알아 너끼허기에 피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 촛불도 하트였어 어? 너를 좋아하는 마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핑크 허기허기가 핑크 허기허기가 너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탈출해를 만들어 봤어 능다야 설마 너도 나를 나를? 만원경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거야? 지켰나? 꽤 잘한거 같았는데 어쨌든 파란 허기허기 탈출 맵 그리고 핑크 허기허기 탈출 맵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시구요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